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인테크입니다. 오늘 입고된 마우스는 강원도 횡성 둔네에서 입고된 로지텍 G900 마우스입니다. 고장 증상은 좌우 더블클릭 증상과 드래그 풀림 증상이 있구요.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드래그 풀림 증상 굉장히 심하구요. 좌우 클릭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되는 스위치는 옴런제 밴 하이엔드 스위치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사 asse기날 sentimen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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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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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нач fu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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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